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 공감과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학교 비정규직 경남지부 박은영 조직 이국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앞서 보도도 잠시 나갔습니다만, 민주노총 총파업과 별도로 집회를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별도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민주노총 집회에 앞서서 사전대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 학교 비정규직 노조 경남지부에서 사전대회를 하시고 집회에 참여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합류하셨다는 말씀이군요. 이번 파업이 지난 14일에 지금 집단인근교섭 결렬에 따른 후속 대응으로 봐야 될까요? 물론 지금 집단교섭 상황이 지지부지난 상황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로 학교 안에 노동자들이 늘어난 업무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오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비용으로만 계산을 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만 하는 현실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했었고요. 특히 올해 초부터 준비해온 민주노총의 사회대전환 총파업, 이런 불평등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총파업의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좀 처우가 개선이 된 거 아닌가요? 무기계약이 전환이 된 직종들은 10년이 넘었지만 무기계약이 전환이 된 직종들도 있고 아직 무기계약 전환이 되지 않은 직종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무기계약은 무기한 계약직이라는 말인데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런 무기계약직이 해고의 위협은 조금 벗어났지만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은 해마다 노사 간의 교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5년 전부터는 전국의 17개 시도 교육청과 집단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처우가 다르다 보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시도 교육감들이 눈치 작전으로 해서 교섭 타결까지 매우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규직과의 차별은 여전하다는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요. 오늘 학교는 급식 대신 빵을 먹기도 했고 또 돌봄교실은 합반을 운영하는 등 교육 수요자들의 불편이 좀 불가피했습니다. 아무래도 함께 이렇게 눈을 맞대고 일했던 사람으로서 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오늘 하루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요. 저희도 이제 매번 이렇게 파업을 결정하는 것이 많이 어렵고 아이들하고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 미정규직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부모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오늘도 하루 학교를 비우고 나오게 되었고요. 이런 잠시의 불편함을 아주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업이 오늘 하루였죠? 네. 그러면 혹시 그 집단 인근 교섭이 순조롭지 않으면 2차 파업도 예고가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 노동 강도가 많이 쐬어졌고요. 쐬어졌지만 그에 따른 대책은 이번 집단 교섭에서도 실종되고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무 환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코로나로 인한 업무 가중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방역과 이런 위기관리 업무가 가중되어 있고요. 급식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역과 시차 배식 문제로 업무 시간과 휴게 시간의 구분이 없어진 경우가 많고요. 돌봄 교실 같은 경우에도 학사 운영 시간이 단축이 되면서 아이 돌봄 시간은 늘어나고 이 돌봄 담당 교사들이 업무까지 넘어오면서 시간제 노동자로서는 시간 부족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시간대를 나눠서 아이들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급식 시간이 길어지고 그런 만큼 종사자들의 휴식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네요. 급식 종사자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보면 환기가 안 되는 것에서 근무하신 분이 최초로 산재 판정을 받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점점 안전사고 논란이 일면서 근무 환경이 개선되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게 있나요? 이런 급식소 환경 문제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은 아직도 사실은 열악한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뉴스에서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급식소를 죽음의 급식소라고 부르고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공간인데 노동자들에게는 이런 죽음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산재나 직업성 질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고요. 그래도 돌봄교실은 그나마 올해 8월에 교육부에서 대책안이 발표가 되어서 전담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학교에는 방학 중에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근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직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코로나로 학교 전체가 멈췄을 때 방학이 끝나고 나서 학교에 계약을 해서 학교에 나가면 저희들이 임금을 받고 임금 노동자로서 생활을 하는데 학교가 멈추면서 이런 무임금 기간이 길어져서 생계 문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던 상황도 있어서 경남에서는 이런 반쪽짜리가 아닌 온전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경남교육청하고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학교라는 공간이 이런 지식 수양의 장을 넘어서 다양한 기능을 요구받고 있고요. 지금부터라도 이런 재난 상황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런 교육 주체들 간의 갈등을 없애고 상상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 서비스 종사자로서 교육 수요자에게 또 만족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얼마 전에 저희 학교 비정규직 노조에서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학부모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학부모님들이 답변 중에서 재난 상황에도 학교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서 이제 막벌이 부모님들이나 많은 부모님들이 많은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학교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는 이제 학부모님들에게도 학교가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요구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저희 노동자들은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당과 좀 원만하게 소통과 협의가 돼가지고 서비스의 질도 높이면서 또 근로자로서의 질도 높아지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